고 조용기 목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여의도 순봉교회가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엽니다. 1주기인 14일에는 여의도 순봉교회 대성전에서 추모예배를 드리며, 16일에는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회관에서도 추모예배를 열고, 조용기 목사의 일본 선교 45주년도 함께 기념할 예정입니다. 또 여의도 순봉교회 조용기 목사 기념홀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조용기 목사 기념관을 개방합니다. 이 밖의 목회자 콘퍼런스와 추모 성회, 연합 대성회 등이 마련돼 있으며, 국제신학연구원의 조용기 목사 평전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